반갑습니다. 학사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 우리 팀이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강좌는 생명과학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학습법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캐스트에서 이걸 찍으면 쌤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용어들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학생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.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쌤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강의 중간중간에 들었었던 얘기들을 쌤이 또 한 번 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학습법처럼 꺼내놔서 따로 요구만 모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4개의 주제를 잠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요구야. 시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.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? 문제가 있으면 좌우 2cm 빼고 가운데만 기준으로 쓱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실수 나오지. 그치? 절대 안 돼. 그런 식으로 비유전 문제에서 시간 줄이겠다. 의미가 하나도 없는 행위야. 알겠지? 13개의 7분, 30초, 8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 하시면 안 돼. 알겠지? 오케이. 그렇게 하다가 생태계 하나 틀리면 생태계가 3점인데 유전 킬러가 3점이잖아.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얘기라서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쌤이 강의하면서 엄청 여러 번 얘기한 거를 들은 학생도 있을 거야. 어쨌든 이거 얘기할 거고요. 첫 번째 시간에. 두 번째 시간에는 가계도 분석 13가지 규칙을 어떻게 연습할 건가? 이것도 이제 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현장 학생들은 이걸 되게 여러 번 들었을 거야. 그런데 듣는 거랑 하는 건 다르지. 잘 안 하더라. 엄청 중요해. 이걸 그래서 한 애들은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. 꼭 하셔야 되고요. 70일 남았기 때문에 70일 남은 시간 동안 이 트레이닝을 한번 해봐. 한 20일만 해봐.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게 될 거예요. 여러분. 이건 꼭 하셔야 되고. 세 번째 요소 분석. 이건 이제 킬러 문제들이 나오면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할 건가? 요소 분석을 어떻게 할 거고 또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미지와 트레이닝. 우리가 수능에서 같은 문제를 놓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겨루기 하는 거야. 그래서 어떤 애는 문장 구조를 쫙 읽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문장 구조를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러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. 야, 그러면 같은 문제로 겨루기 하는데 누가 이기겠냐?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있는 사람들이 이기겠지. 그러면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. 이미지로 떠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런 거.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쌤이 직접 쓰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강의로 만들어놨고 여러분들한테 야, 법칙이라는 건 없어. 법칙이라는 게 있었으면 1년 내내 놀다가 그 법칙 하나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딱 보지.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그렇게 안 하지. 그치?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를 상반기부터 엄청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잖아.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. 해서 총 4개의 강의로 우리 팀위석 트레이닝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고 야, 이 강의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 하고 났는데 뭐 5번, 6번, 7번 현장 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. 상담하면서 야,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온라인에서 해줬으면 좋겠다. 싶은 거 있으면 또 쌤이 뒤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.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4개의 이야기들을 하겠다. 되겠죠? 그래서 이제 각 하나하나 하나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내외로 강의가 구성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저렇게 내가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. 알겠죠? 오케이,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